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자는 달라도 구지는 똑같은 발음은 똑같이요. 구지라고 하는 것은 참계를 구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참계 구지라고 하지요. 우리가 사는 체계를 우리는 동서고금이라고 해서 동양서양만 알지만 불교에서는 세계관이 넓어가지고 참계로 말합니다. 참계는 욕계하고 세께하고 두세께하고 우리 사는 데가 여기요. 욕계라요. 그걸 참계라고 해요. 욕계라는 것은 욕심의 세계. 욕계가 고루고루 다 갖췄어요. 욕계는 지옥도 욕계요. 악의,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육도가 다 욕계입니다. 천상도 여섯 개나 있죠. 욕심의 세계가 아니니까 명예욕, 권리욕, 탐욕, 성욕, 치교 그런 욕심 빼놓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사는 것을 초월해버려야 욕심이 없어지죠. 불생불며로 진리를 터득해야지 우리는 욕심 가지고 사니까 욕심 빠져버리면 살 맛이 안 나죠. 살 맛이 사는 것을 초월해버려야 진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서 욕계, 육천 다음에 울찌르 세계예요. 거기는 그 천상에는 수많년 살고 몸도 가장 아름답고 허공에 날아다니고 먹지 않고도 밥이나 저런 된장 같은 거 막장 안 먹어도 말이죠.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 대신 대변, 소변도 피로치도 안 하고 꿈에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꿈에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음식 먹으면 그렇게 그 세계는 울찌르 세계지만 그 사는 세계도 금은 칠보로 이런 흙덩어리 같은 걸로 되어 있지도 않고 금은 칠보예요. 또한 그 세계는 공고천은 천인들의 그 몸도 여기 욕계의 사람보다는 훨씬 월등한 그런 좋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세. 물질도 가장 아름다운, 제일 좋은. 그 사람들의 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요. 그 다음에 그 세 개 지나가면 여가 칠팔천 천상이에요. 천상은 여가 육천이고 여가 여섯, 열려데리고 여기는 천상이 네 개 뺏겨요. 우세 개는. 칠팔천, 세 개 칠팔천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세 개. 물질도 없어요. 육체도 없어요. 정신 세 개. 무형의 세 개란 말이죠. 그것이 삼 개인데 여기서 삼 개 구지라고 하면 처음에는 오취 잡거지. 적을 때 적으세요. 따라서. 나중에 적지 마시고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적으려고 하면 늦어서 안 돼요. 따라서 막 적어요. 저 사람이 한자 쓰면 나도 얼른 한자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생 길악지. 똑같다는 글자입니다. 똑같은. 위생 길악지. 정생 길악지. 그 다음에 이제 정생 길악지. 그 다음에 이제 정생 길악지. 이 시기 길악지. 이 시기 길악지. 이건 지워도 되겄죠. 삼 개는. 오취가 뭐냐면 육축 가운데 아수라가 빠진 거예요 이걸 천막도라고 그러죠 다섯 갈래가 섞여서 사는 단위란 말이죠 수육하면서 하려고 다 써놓고 하면 또 골치 아파요 오취와는 다섯 갈래 다섯 종류 육독 가운데 하나가 빠지죠 아수라 그래가지고 지옥하고 아기축생은 제일 나쁜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걸 세 가지 사막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나쁜 세계 사막도 나쁜 세 가지 길이 지옥 아기축생까지 그 다음에는 인간이요 그 다음에는 천상 천상도 여기는 욕계육천이라요 욕계 여섯 하늘만 말한 거예요 욕계육천 여기까지가 오취 잡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계는 중간쯤 돼지요 오취 잡거지에서 우리보다 못한 세계가 동물 세계 가축들 소 돼지 말은 축생이고 그보다 더 못한 굶주린 귀신 굶주린 아자 아귀 잡귀들 도깨비들 모두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굶주리는 귀신들이 아귀고 지옥은 제일 나쁜 데고 여기서 감옥소 제일 최고 고통받은 세이고 인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천상인데 그건 욕계육천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오취 잡거지는 천상이 전부하면 28천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하게 그냥 천국이라고만 했지만 불교는 28천이 있어요 욕계가 6천 아까 적었죠 새끼가 18천 두 새끼가 4천 해서 28천 정도 이건 이제 지워버리죠 오취 잡거지가 그렇고 여기는 초선천 여기는 이선천 여기는 삼선천 여기는 사선천 이게 전부 다 셋개요 아까 여기는 요깨라고 했죠 요깨 여기 이제 이생 희락지하고 정생 희락지하고 이십 요락지하고 사염 청정지 이 세 개를 세 개천인데 세 개천을 전부 하면은 사선천이라고 합니다 초선천에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니까 요깨에서 인간천상이 제일이죠 그러나 요깨의 인간천상은 5개 십선만 가져도 되나요 다섯 가지 개와 침을 지키면은 세 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키면은 인간천상 요깨천 이하의 테나요 침 개명이나 불교의 5개 십선 5개 십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인천의 테납니다 인천 테나도 요깨의 인천에 요깨의 인천에 수생하는 것이 5개 십선이요 그러나 세 개천만 해도 5개 십선 가지고는 부족해요 5개 십선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개 다음에 정을 다 해야 하거든 개정해 그래서 초선정, 이선정 이것 다 선정이거든요 선정 정할증자,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초선정이라는 것은 초선천에 태어난 사람들 처음에 선을 닦을 때 맨 처음 기초가 초선정이요 이 선자 요즘에 툭하면 선시라고 하고 중글이 쓴 시는 다 선시고 중글이 쓴 것이기는 글씨는 천묵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더라 천서라고 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지 중글이 썼다 해서 다 선이야 진짜 이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통일이 되는 거예요 초선정만 해도 근심을 떠나요 근심? 근심 걱정이 없어야 초선정인데 근심 걱정 세상에 몇 사람이나 근심 걱정 떠나갔어요 팔자가 좋아가지고 근심 걱정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초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선을 닦아가지고 참선을 해서 근심 걱정을 당하더라도 근심 걱정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아서 근심을 떠나면 초선정을 얻었다고 해요 대단한 실력 아니에요 정신이 통일이 돼야 근심 걱정도 떠나지 조금만 뭐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에 못 붙어도 말이죠 울고불고 눈이 띵띵 부어가지고 있는 판에 근심 걱정 못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선정만 해도 근심을 떠나고 이선정만 해도 대단해요 이선정은 고통을 떠나요 마음의 고민을 떠나요 고 삼선정은 뭘 떠나냐 기쁨을 떠나요 기쁨도 마음 속에 희열도 좋은 거지만 그것도 마음이 벌써 흔들려가지고 마음의 바람이 들어간 거거든 무속에 바람 들어가면 무가 맛이 좀 다르죠 섞은 섞은의 마음 속에 기쁜 마음도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은 바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정쯤 되면 기쁜 것도 떠나요 사선정쯤 되면 기쁜 것보다 더한 즐거움도 떠나요 그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수라고 하거든요 다섯 가지 느낌 어제는 삼수만 말했죠 오수가 이거라요 우수 또 고수 고수 또 치수 낙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거 사수라요 사수 이것 떠나기가 더 어려운 거라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아닌 자리가 이거 사수거든 무기와 같아가지고 그 자리는 잘못하면 견성했는가 착각할 정도거든 이 사수는 사수는 아무 분별이 좀 없거든 분별이 없어가지고 마음 자세가 멍허니 몽몽하니 말해 야편 빠져가지고 기분 좋은 것보다 더한 그런 나는 야편은 안 맞아 봤으니까 그건 확실히 몰라도 환각제 것이 하면 몽롱하니 기분이 황홀하거든 황홀한 것도 그거 특이인 거예요 황홀한 것이 치수 아니면 낙수 둘 중에 하나지 황홀한 것이 더 지나치면 사수요 그래가지고 이생 희락지라고 하는 것은 초선천인데 이하여 희락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이 합니다 떠났단 말이에요 뭘 떠났냐 욕심을 욕을 떠났다 욕계를 떠나가지고 이제 책계의 초선에 태어나서 희와 낙이 생겨요 근심은 이건 두 가지는 떠났어도 희락이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정생 희락지요 이선천은 마음이 더욱더 안정이 돼가지고 선정의 힘이 이선은 초선보다 더해가지고 마음이 정해가지고 희와 낙이 생겨요 여기는 희락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초선에서 근심만 떠났지요 또 이선에서 괴로움만 떠났지요 그러나 희락은 있잖아요 초선이나 이선이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욕계의 근심과 그런 것들을 욕심을 떠나가지고 희와 낙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 희보다 낙이 더 농도가 강한 거에요 즐거운 거 그것이 생기는 그러한 경기를 오늘 이선 희락지 초선천을 정생 희락지는 더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희와 낙이 생긴 그러한 경기가 이선천이고 네 번째 가서는 이희 요락지라 기쁨도 또 떠나요 아까 여기서 이제 희락사에서 여기 삼선은 기쁨을 떠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기쁨을 떠나가지고 낙은 최고로 묘한 말할 수도 없는 묘한 낙이 그러니까 이 천상진간의 제일 좋은 세계는 낙을 쾌감으로써 최고 쾌감을 맛볼 수 있는 세계가 삼선천이요 사선천만 가도 그게 없어져 극락세계에 가면 낙이 오락시대 전자 오락시대 그런 그 오락이나 무슨 인생은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낙이 있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선천만 해도 그게 없는데 극락세계는 사선천보다 더 하거든 사선천에 가면은 여기가 사선천 아니요? 사와 염이 청정해버려요 여기서 사라고 해서는 어제 사념이라고 행사라고 했죠 행사 행사와 염 거기는 염은 있어요 아직까지 사수는 못 떠났어 사수까지 떠나면 대단하죠 그래서 사와 염이 청정한 낙을 떠났다는 그 말입니다 행사와 염이 청정한 땅이다 그 다음에 가서는 육에 가서는 이제 두세 개예요 행사와 염이 청정한 땅이 일어나는 거잖아 음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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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뒷자를 열어봐도 되네. 다 직접 써버려. 이것 네 가지는 모두가 다 무색해집니다. 무색개 사천 이름 그대로입니다. 무색개 천상 이름이 공우변 저천, 침무변 저천. 천자로 바꾸면 내나 무색개 이름이요. 무소유처천 또 비비상처천. 그 천자를 빼놓고 지금 구지로 설명하니까 지자로 설명, 지자로 말한 거죠. 공우변 저천왕은 무색개 천이라서 여기는 물질 세계를 떠났어요. 물질도 그건 아니라요. 무색개 천에 태어난 사람은 육체도 없어요. 정신세계야 정신, 의식만 가지고 있는 세계라요. 귀신도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무색개 천만 해도 정신세계라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빈 허공과 같은 공이 끝없는, 가가 없는 그런 자리. 그걸 공우변 저지라고 하고. 무색개의 처음 하늘이요. 이게 무색개 초천이고 이거는 무색개 두 번째 하늘이고 이게 무색개 세 번째 하늘이고 이게 무색개 네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개에 가서 두 번째 하늘은 칭무변처. 칭이라는 재류의식이 의식이 아주 끝없이 우리는 생각하는 범주가 굉장히 비좁죠. 협속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인식한 거, 경험을 한 거 배워서 아는 정도. 그러니까 무색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무색개 제2천에 가서는 아는 그 의식이 의식이 끝없는 재류의식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광범위한 그러한 경기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우소유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소유천이라서는 이렇게 하면 헤드가이가 좀 어렵죠. 다른 말로 불용체정이라고 합니다. 불용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용체정이 바로 우소유천.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의식이 별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소유라고 해요. 믿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 식을 가르친 거예요. 공보다 식이 더 높은 차원이고 벌써 공무변보다는 식무변은 공무변 그 위에 상위에 있고 우소유는 식무변보다도 식까지도 떠났어요. 식의 작용이 어느 정도 그냥 중지가 된대요. 그래서 불용체정이라는 말이 무소유체정인데 식이 작용하지 않는 자리다. 그 뜻이에요.